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및 특별금요집회가 본당 은혜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인 3색 특별 부흥회로 부산산성교회 허원구 원로목사, 더사랑의교회 조관식 협동목사, 부산영안교회 담임 박정근 목사를 초청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밤에는 특별금요집회로 조은하님 목사의 말씀과 성찬식의 순서로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어떻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조은하님 목사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자립교회와 성교사님,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헌혈의 시간도 함께 진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뜻깊은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